자 안녕하십니까 곽통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 좋은 소식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고 널리 홍보를 하고 싶어서 캐스트를 시작합니다. 제목이 평가원 영단어를 배달해 드립니다 라고 써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키워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빠져 있냐? 무료로, for free, 공짜! 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께서 평가원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필수 단어라서 이번 겨울방학 공부할 때 암기를 해놓으면 1년 내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는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해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학습을 해야 하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영어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일부러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내가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한데 단기간에 영어 실력을 폭증을 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는 해야 돼. 특히나 방학 때 해야 되고 시험을 한번 봤는데 엉망진창으로 내가 큰일 났다. 그런데 영어는 내가 옛날에 좀 해놔가지고 1, 2학년 때 모의 등급 나오니까 신경도 안 썼는데 고3 첫 모의에서 내가 완전히 박살났어. 이럴 때는 해야죠. 따로 시간 내서 당연히 해야죠. 뭐 그럴 때는 선생님 강의 토르 2000 열심히 봐주세요. 끝내줍니다. 복습을 할 때 막강한 강의가 있어. 영단어 강의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요. 일상적일 때나 내가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망가가는 양만큼만 꾸준히 누적을 시켜줘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단어를 암기하실 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자투리 시간 활용입니다. 자투리 시간 활용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상적인 시간이 있다 하면 언제가 제일 이상적일 것인가? 자 아침에 학교 등교하거나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학교 시간 같은 때.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멍때리죠. 아니면 뭐 음악 같은 거 들으면서 좀 리프레쉬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나마 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어영부영 멍때려. 점심 시간도 있을 거고 쉬는 시간도 있을 거고 분명히 뭔가를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개에서 20개 정도 암기하는 데는 시간이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자투리 시간만 활용해서 영단어를 꾸준히만 외워주셔도 영어가 1등급 나오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사실은. 모든 영어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영단어가 완벽한데 독해가 부족해서 공부 점수가 안 나온다. 공부가 힘들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어설프게 영단어를 외워놓고 나는 단어는 다 충분한데 독해가 안 돼요. 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는 분명히 있는데 진짜로 영단어가 완벽하게 충분한데도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케이스는 나는 진짜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쉽게 해보실 수 있게 이번에 선생님이 새로운 아이템, 그것도 무료 아이템을 하나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토르 2000 영어 단어 익스프레스라는 서비스를 하나 갖고 왔어. 일단은 컨셉은 그거야.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요. 매일 오전 7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에 고1, 고2, 고3 각각 평가원 영어 기출 어휘를 최근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기출됐던 어휘들을 10개씩, 고1 10개, 고2 10개, 고3 10개씩 단어, 발음 기호, 그리고 간추린 뜻까지만 간단히. 이게 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예문 같은 것들은 따로 수록은 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까지 얻고 싶다 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한번 간단히 외워보시고 네이버 영어 사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검색을 해서 거기에 있는 예문 같은 것들을 나만의 단어장에 넣어서 공부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뒤에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최대한 간략하게 외우기 쉽게끔 영단어를 10개 정도씩을 가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침 7시쯤 딱 되면 왜 스마트폰에 보면 위에서부터 쓰읍 특히나 저는 안드로이드를 사용을 하는데 뭐 안드로이드든 아니면 아이폰 유저든 상관없이 알림이 뜨면 보통 그 알림을 문자 메시지처럼 우리가 딱 터치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탁 넘어가서 영단어 포스팅 해놓은 페이지로 탁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내드리는 것처럼 매일 아침에 7시에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학교 나갈 때쯤 되면 이미 메시지가 와있어. 그러면 그 알림 메시지를 탁 터치만 하면 그게 탁 영어 단어가 뜨는 거죠.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매일매일 누군가가 야 내가 일부러 영양제를 챙겨 먹는 사람들은 엄청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한 사람이겠지. 근데 엄마가 옆에서 매일매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해가지고 챙겨주면 어쩔 수 없이 먹고 학교에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에 담겨져 있으면 일부러 꺼내지 않으면 우리가 안 먹어지잖아. 밥상이 차려져 있으면 우리가 먹는데 일부러 챙겨 먹으려면 힘들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밥상을 챙겨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학교 가는 길이 됐든 오는 길이 됐든 어쨌든지 간에 그 알람이 돼 있는 걸 한 번만 탁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영어 단어를 외울 수 있는 환경이 딱 조성되잖아. 학교 가는 길이에요.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영어 단어 외우면서 가세요. 하루에 10개씩만 아니면 이게 30개니까 여기서 내가 쭉 훑어봤을 때 1학년은 1학년 것만 해도 되고 2학년은 1, 2학년 거 체크해 보시고 3학년은 1, 2, 3학년 거 체크해 보시라고 같은 학년 거를 이렇게 10개씩 해서 평가원 필수 단어를 이렇게 30개씩을 보내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수준, 학년, 난이도, 원하는 대로 공부해 보시라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리는데 음악 들으면서 학교 가는 시간에 이 정도 어휘만 꾸준히 소화해 주셔도 이게 까먹어도 3, 4개월 주기로 반복이 될 거라서 결국엔 숙련이 돼요. 그리고 조금만 열정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모르는 어휘들이나 어려운 어휘들을요 네이버 이건 학습용이니까 선생님이 광고가 아닙니다. 사전 어플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요 이게 되게 좋은 게 여기서 단어장에다가 바로 넣어버릴 수 있어요. 나만의 단어장에다가 근데 이렇게 단어장에다가 넣어버리면 여기다가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복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예문이나 어휘들, 다이어들 다 확인 가능하고 읽어주는 발음 기능까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외워보시고 좀 까다롭다 싶은 것들은 몇 개 체크해놨다가 여기서 한번 검색 한번 해서 뜻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만의 단어장 기능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암기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잠깐 시간 들여서 여러분들께서 평가원 어휘들 완벽하게 잡아주면 연말에 11월쯤 됐을 때 얼마나 든든하겠냐 그거지. 근데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짜잔! 여기서 그림으로 이제 선생님이 이거 스마트폰을 직접 캡쳐를 한 건데요. 보통 스마트폰에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네이버 밴드 어플이 있어요. 네이버 밴드 어플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하나 설치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놓은 다음에 네이버 밴드 어플 다음에 로그인 페이지로 해서 밴드 어플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 다음에 토르 2000 메가 곽동령이라고 되어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여기서 검색을 해주세요. 어플이 아니라 이제 이 밴드를 검색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회원 가입을 딱 해주시면 이렇게 딱 뜨는데 여기에 가입하신 다음에 들어와서 여기서 설정에서요. 알림 설정이 있어요. 알림 설정. 새로 포스트나 글이 올라왔을 때 알림을 받겠다라고 해서 알림만 여러분들께서 받는다라고 설정을 해놓으시면 이제 단어 포스팅들이 여러분들한테 문자 메시지처럼 딱딱 알림이 뜨는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 밴드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내가 영단어 관련된 포스팅이나 아니면 이번 주는 이제 테스트 빌딩을 하면서 알림이 갈 수 있는데 그 외에 영단어 포스팅 외에 별도로 광고 목적 포스팅을 아예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알림이 많이 뜨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짜증나죠. 솔직히 말해서. 그 대신에 여기 포스팅을 하면서 말미 같은 데다가 선생님 강의랑 연결될 수 있는 링크 같은 것들은 하나씩 넣어놓을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완전 무료로 해서 서비스를 계속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이라서 정말 최소로 선생님 수강 페이지 관련돼서 이렇게 링크 같은 것들을 하나 넣어놓을 수도 있는데 별도로 뭔가 광고를 하고 여러분들이 피로감 느낄 만한 그런 것들은 일체 없이 무료로 계속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메가스터디 회원분들이나 아니면 비회원분들도 진짜 고등학생들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할 수 있게끔 가입 관련된 허들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분들 친구분들한테도 홍보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많은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선한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분들께서는 무료로 영어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소스가 하나 생기는 거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선생님을 조금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도 윈이고 저도 윈이죠. 서로 윈윈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안 만들고 네이버 밴드 어플을 활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해보니까 만드는 것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 어떤 문제가 있냐. 보안상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 취급 관련된 문제가 생겨. 그걸 제가 직접 다루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여러분들께도 뭔가 위험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요. 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안정성 높은 어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어플 활용해서 학습하셔도 전혀 지장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최종적으로는 다양한 방식 연구를 하다가 원래 이제 뭐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까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해드릴까 다양하게 연구를 해봤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하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 서비스는 12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테스트 빌딩 기간이어서 미리 가입을 해놓으신 분들은 처음 보내드리는 이 포스팅부터 바로 알림부터 받아서 학습에 이용하실 수 있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겨울바학 공부를 시작하는 타이밍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시작에 맞춰서 드디어 갈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단어 포스팅이나 관련된 어떤 것들 제외하고는 일체 별도의 알림 안 갑니다. 따로 홍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운영자니까 내 강의 관련된 링크 정도는 양해를 해주세요. 여러분 오케이 그거는 별로 의식도 안 돼. 크게 불편함 없으실 거예요. 좋았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또 알리고 싶은 게 선생님이 작년 커리에 이어서요. 작년에도 뭐 토르 2000이나 여러 가지 제로백 시리즈 같은 것도 좋은 강의가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실전 문법 해설강이 일단 추가되고요. 그리고 가장 다른 점은 3, 6, 9에다가 우리 마지막 10월, 11월 달에 보는 마지막 모의고사까지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데 활용을 실제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3, 6, 9 그리고 10, 11월 모의고사는 정말 자세한 상세 완전 분석 해설강의를 올해부터는 커리큘럼에 추가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시험 대비나 공부하실 때 활용해 보실 수 있게끔 분석 자료도 정말 자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데 크게 도움되실 수 있을 만한 완전 분석 상세 해설 완전 분석이라고 해서 문장 하나하나 단위로 해가지고 문법 설명까지 다 해드릴 거고 그리고 해당 문항에 대한 변형 문제들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게끔 지금 제작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올해 제로백 시리즈 완강 타이밍을 최대한 빨리 엔제 제외하고는 3월까지 다 끝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엔제랑 그리고 모의고사 상세 해설 완전 분석 강의 아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 강의에 집중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커리큘럼이 두 배예요. 네. 두 배입니다. 여러분. 아 그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무서워. 그런데 언제 뭐 할 수 있어도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던 적이 없어. 하고 싶으니까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내뱉은 말에 책임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만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시작이 중요해요. 겨울방학 때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고1 10단어씩 고2 20단어씩 고3 30단어씩 올해 연말에 11월 달까지 학습을 꾸준히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1월 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단언컨대 무적이 될 거예요. 제수 때 서울대 경영정치 합격하고 했을 때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이번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파이팅!